2023년 미스터 트로디의 전국 콘서트 날 밤. 멤버들은 최고의 공연으로 무대에 올랐다. 진해성은 공연에서 이전에 선보이지 않았던 특별한 곡을 선보였다. 그는 따뜻한 목소리와 강한 존재감으로 관객들을 감동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진해성은 수천명의 팬들의 시선을 받으며 최고의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의 관심사 중 하나는 체중 문제이다. 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해성을 응원하면서도 누리꾼들의 외모에 대한 비판은 걱정스럽다. 진해성은 외모에 자만하면 무대에서는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살을 빼는데 집중했고 다이어트를 고수하며 꾸준히 연습했다. 미스터 트롯이 최고의 가수들과 대기실에서 연습해도 진해성은 여전히 혼자 점심을 먹는다. 다른 가수들이 주최 측이 준비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동안 그는 자신만의 도시락을 먹었다. 때때로 그러한 식단은 일반 식품보다 훨씬 더 비싼데 그는 비록 가격이 더 비싸긴 하지만 건강식품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콘서트가 끝난 후 진해성은 매니저와 스태프들을 위해 음식과 음료를 준비했다. 그는 소속팀의 지원에 대해 애정과 감사를 표했다. 이게 주변 사람들에게 고맙고 배려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미스터 2023 전국 콘서트 미스트로트인은 눈부신 성공을 거두며 관객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진해성을 포함한 멤버들 열정과 끼로 무대를 빛냈던 것 같아요. 공연장 전체가 멤버들의 특색 있는 연주에 감동과 감동을 받았다. 콘서트가 끝난 후 진해성은 행복하고 또 다시 분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팬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지지를 받았고 이는 그의 노력과 열정이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더욱 확인시켜준다. 진해성은 음악을 통해 관객들에게 강한 존재감을 느끼게 하고 멋진 공연을 보여준 것에 대해 매우 기뻐했다. 그러나 진해성은 외모와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예술과 경력에 대한 그의 헌신과 결의를 보여준다. 다른 멤버들과 함께 진해성은 도전적이고 헌신적인 여정을 펼쳐 전국 콘서트를 펼쳤다.